네 그럴 테니 눈 비비는 첫 눈물 닦아내고 다른 약속도 잡을 이유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과 지내줘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금난대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돼 서둘러쳐버리지마 널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른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낙자를 몰라 저만 힘든가요? 아니 제가 노래방 라이브로 봤었어요 저 노래방에서 한적 없었는데 그 유튜브에 그거는 갓이라는 노래였고요 아 그래요? 네 그때 봤었는데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아 그랬어요? 아 고맙습니다 배성재씨 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를 몰라 신청 사연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하시죠 9910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남자를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좀 알고 싶네요 했어요 4851님 남자중학교 선생님인데요 같은 남자인데도 남자애들을 모르겠어요 애들아 말 좀 잘 들어라 아 근데 평소에 남자 여은씨는 좀 잘 아세요? 모르죠 어떤 점이? 그냥 여자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다루기 쉽지 않나요 그래도 남자가? 음 어렵죠 어렵다고요? 네 어렵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하나 봅니다 남자가 조금 더 단순하잖아요 뭐 생각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싫어가 정말 싫어가 아니고 조화가 정말 조화가 아닌데 남자들은 딱 그것만 듣잖아요 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좀 우쭈쭈 우쭈쭈 를 조금 해주면은 그 거기에 좀 이렇게 잘 훅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어 뭐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아 감사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9574님 여자친구가 공부한다고 노량진 가서 한 달간 연락이 안 되네요 네 너무 걱정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싶어요 아 좋네요 이거 내용 네 근데 한 달 정도 보통 연락이 안 되면 뭐 여자친구분 정리하신 거 아닌가요?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네 되게 한 달 정도면은 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맞다고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네 4784님 연애만 하면 한 달을 못 채운 저희 동생 저희 동생은 정말 남자를 모르네요 저네요 저도 모태솔로라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남자를 모르는 저희 자매를 위해 들려주세요 남자를 몰라 와 대박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모태솔로라고 하시네요 어 보통 이런 분들은 책으로 많이 이렇게 좀 어 연애를 네 잡지로 배우던가 아니면 친구의 조언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환상의 연애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 보통 다 환상처럼 연애가 잘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의별 뭐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886 하나님 10살 털 남동생하고 자꾸 싸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남자를 모르겠어요 생각할수록 화나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싶네요 아니 10살 정도면 보통 완전 아기 같은 느낌 아닌가 싸우기도 쉽지 않을텐데 응 그만큼 또 막 안질라고 막 서로 막 그게 할 것 같아요 10살 정도면은 음 보통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친형이 있거든요 어 근데 좀 어린 동 여자 동생이나 아니면 좀 누나 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 챙겨줄 것 같아요 형이 안 잘해주셨어요? 네 네 네 7578님 여대생입니다 여중여고여대 어 휴 남자가 뭔가요 몰라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버즈의 남자를 몰라 음 어 저도 남중 남고 나왔습니다 하 하 이 심정이 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더 잘 만나지 않나요? 이성친구를? 아니죠 만날 기회가 드물죠 아 그래요? 뭐 어디 뭐 소개로 만나지 않으면은 기회가 아예 없죠 음 1등 여운씨가 뽑으세요 음 저는 아 아 아니다 이거 제 노래니까 제가 뽑을게요 네네네 어 여기 아까 전에 그 9574님 어 저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네 여자친구가 노량진 가서 한달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는 진짜 뭐 걱정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 가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 네 네 저희가 커피 도넛하고 모바일 쿠폰 커피 도넛 모바일 쿠폰을 어 보내드리도록 축하합니다